하나, 둘, 셋 자유 평화 대장정 저희 국방부와 정말 달걀이시죠 능력은 더 뛰어나시답니다 관광고사 사장님께서는 이 관내가 파주시인데요 여기 수영도 하고 모래에서 당기고 이랬었거든요 전쟁의 상응과 군단의 암붐을 상기하고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여러분은 오늘부터 2023 DMZ 자유평화 나누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서로 간 배려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솔선수범 원장대왕 원장대왕 시각 자유평화 대장정 마지막으로 일상대왕 시각 소식 선서 한글자막 by 한효정